이번 시간에는 SQS를 이용해서 PHP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SQS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동영상 서비스 예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예제를 실제로 코드레벨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동영상 인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동영상 인코딩으로 가게 되면 수업의 중심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동영상 인코딩 대신에 이미지를 작은 썸네일로 인코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걸로 예제를 조금 수정해봤습니다. 자 이번 수업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EC2 인스턴스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SQS를 사용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것이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EC2 인스턴스가 아니라 다른 독립된 컴퓨팅 환경에서 SQS를 사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필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는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PHP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필수는 아니라고 쓰긴 했지만 실제로 PHP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서버 쪽 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번 수업을 보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PHP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PHP를 모르신다고 이 SQS 사용법을 포기하지 마시고 일종의 모조 코드, 슈도 코드라고 하죠. PHP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이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구성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성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코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여기에 sender.html이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에는 사용자가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어떤 html 양식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사용자가 이미지를 서브밋하면 그 서브밋된 이미지를 파일 수신자가 받습니다. 그러면 파일 수신자는 그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이 밑에 여기에 S3가 있다고 칠게요. S3는 이미지를 파일을 저장하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서비스죠. 우리 이 생활코딩 수업에 S3 수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 수신자는 S3에다가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파일이 저장된 후에는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다가 메세지를 추가합니다. 어떤 메세지를 추가하냐면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의 이름을 메세지로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일의 이름이 1.AV이라고 하면 AVI라고 한다면 그 메세지의 내용은 1.AVI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코더 1,2는 정기적으로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 방문을 합니다. 인코더 1도 방문하고 인코더 2도 방문을 하겠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 작업 메세지가 추가되는지 추가되지 않는지 확인하다가 작업 메세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면 그 내용을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 맥락에서는 1.AVI라고 하는 파일이겠죠. 자 그럼 자기가 지금 인코딩을 해야 되는 파일의 이름이 1.AVI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코더는 S3 서버로 접속해서 이 S3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1.AVI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신의 컴퓨터로 그리고 1.AVI 파일을 인코딩해서 썸네일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이메일이라고 하는 Q에다가 자신이 1.AVI라고 하는 파일을 인코딩했고 그 인코딩했다는 사실을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된다. 블라블라 이메일 바로 이 두 개의 정보를 두 개의 정보를 메세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메일 Q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메일러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이메일 Q에 방문을 해서 새로운 메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메세지가 있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메세지가 새로운 메세지라고 하면 그 메세지를 가져와서 그 메세지에 적혀 있는 사용자 이고잉 골뱅이 뭐라고 하는 블라블라라고 하는 사용자에게 1.AVI라고 하는 파일의 썸네일을 생성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메일을 발송하고 발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코더 인코더 원이 자신의 작업을 끝내면 인코딩 Q에 들어가 있는 1.AVI라고 하는 이 메세지를 삭제를 자기가 시키는 거죠. 역시 메일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작업이 끝나면 즉 이메일을 발송을 하면 1.AVI 그리고 egoing 골뱅이 블라블라 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메세지를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여기 sender.html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이 사용자가 파일 수신자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한 이 html 양식이 저 sender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파일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를 시켜볼게요. 파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제가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그 이미지가 파일 수신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파일 수신자가 뭘 하냐면 이 파일 수신자가 s3로 파일을 업로드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이 저의 아마존 앱 서비스 계정에 이 s3의 관리자 화면을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coding everybody sqs라고 하는 저 버킷이라고 하는 것 안에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s3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냐 물론 s3가 아니라 다른 데다 저장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파일 수신자 그리고 인커더 1 2 메일러 이런 식으로 독립된 머신에서 동작하는 각각의 서버들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서버에 로컬의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서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또 지금 구지 설명들이 필요는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 스토리지 모두가 접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스토리지에다가 파일을 보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S3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파일 수신자가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Coding Everybody SQS 라고 하는 버킷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럼 저장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제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제출을 눌렀을 때 잠깐 에러가 있네요. 다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출을 했을 때 파일이 전송이 됐습니다. 피드백이 없긴 하지만 전송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S3의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가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S3의 매니지먼트 콘솔에 제가 방금 업로드한 파일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Receiver.php 라고 하는 파일은 파일은 한 가지 역할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자기가 S3에다가 파일을 저장했다면 그것을 SQS의 Q 인코딩이라고 하는 Q에다가 저장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리프레쉬를 해볼게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0인데 몇 개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메시지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스타트 폴링을 해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S3에 저장된 파일의 이름이 메시지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수신자의 롤은 다 끝난 겁니다. 자 인코딩이라고 하는 SQS Q에다가 메시지를 저장하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파일 수신자의 롤은 다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책임이 생기냐 인코더1이나 인코더2의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인코더1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코더1이 정기적으로 인코딩이라는 Q에 방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걸 방문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코더.php 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의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기 있는 저 파일은 무한 루프를 돌면서 무한히 루프를 돌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코딩 Q라고 하는 것에 접촉을 합니다. 커넥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파일의 이름을 S3 버킷에서 가져와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메일이라고 하는 SQS Q에다가 새로운 메시지 즉 메일러가 동작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추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시행을 시켜볼게요. php 인코더 점 php 를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SQS에 저장했었던 요 내용이 있죠? 업로드했던 파일이 파일의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Start Encoding Process 즉 인코딩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라는 뜻이고요. Download It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S3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그리고 리사이즈를 했다. 그 다음에 다시 리사이즈한 결과를 S3에 다시 업로드 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메일 Q에다가 메시지를 새로 추가했다 그리고 기존에 인코딩 이라고 하는 Q에 있었던 메시지를 삭제했다 라고 해서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화면상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지금 얘가 동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파일을 한번 지금 업로드를 한번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화면이 안 보이면 조금 화면을 제가 분할했고요. 여기서 제가 새로운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그 파일을 제출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하니까 바로 제가 업로드한 것을 인식해서 3.gif에 대한 인코딩을 끝내고 그 인코딩된 결과를 s3에 저장하고 그리고 메일러가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이메일 Q에다가 메시지를 추가했고 그리고 자기가 사용한 메시지를 인코딩 Q에서 삭제하는 절차를 쭉 수행해 나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일단 끄고요. 제가 sqs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리프레쉬 했을 때 여기 있는 인코딩의 메시지의 수가 몇 개인지 또 이메일의 메시지의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인코딩의 메시지 수는 0이 됐습니다. 왜냐? 인코더가 작업이 끝난 다음에 메시지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의 메시지의 수는 2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코더가 자신의 작업을 끝낸 다음에 이메일의 메일러에게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메일 Q에다가 메시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여기서는 자 이메일러.php 라고 하는 저 php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건데요. 저것이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자 이메일 Q에서 메시지를 가져온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 메시지를 가져온다면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이메일을 발송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카디인즘은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sum.3.gif 라고 하는 파일에 대한 이메일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egoing.gmail.com 이라는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그리고 이메일 발송이 끝났기 때문에 이메일 Q에서 자신이 사용한 메시지를 삭제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프로세스를 다 마쳤을 때 자 sqs의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메시지 available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의 숫자가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건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지 제가 설명드리는 코드가 막연하게 생각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구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각각의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